이 똑똑한 바울이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이 진리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해서 풀어서 설명할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거에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때로 부수셔야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 준비시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정 8장 3장 말씀만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사울 인물 색깔을 하시고요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교회를 잔멸할세에 각기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첫 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를 잔멸한다 여러분 이 잔멸이요 원어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멧돼지 같다는 거예요 멧돼지 멧돼지가 포도밭을 막 들이받으면서 그냥 있는 포도 다 떨궈먹고 다 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형상을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게 잔멸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굉장히 포악스러운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9장 말씀인데 9장 1절 말씀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체사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잔멸하는 걸 넘어서서서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다 여러분 거진 표현이 뭘로 돼 있냐면 뭐 살인마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익히 자라는 소식이 들리죠 갑자기 호련이 빛이 하나 확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확 멀면서 들리는 건 소리밖에 없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왕왕왕왕 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털컹 무너지면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없는 문장이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히든 파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9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26장에만 나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퉁 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여러분 이 가시체 뒷발질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뭔지 딱 보면 아시겠죠 아 기가 막혀 그렇습니다 소예요 소 어머 시클났다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나 이게 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소 농부가 여기에 내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는 거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깨우면 그냥 쿡 찔러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 이게 바로 가시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인데 너 그거 그만해도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갈등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영적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리세인이 될 것이다 바리세인이 되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율법이 그의 몸에 완전히 딸딸딸딸 익혀져서 그 자격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 이미 신분이 보장돼 있죠 게다가 내 스승은 가말리엘 선생님입니다 학벌도 확실해요 거기에 바리세인까지 된다 내 인생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의 최고봉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때 소식이 들립니다 드디어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해 이건 아닐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승천했다는 소식 이후에 점점 점점 지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말씀이 흥황하면서 교회가 허다한 제사장까지 막 넘어가는 것을 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루아침에 유대교 때려치고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똑똑한 바울이 이 머리 좋고 이 야망에 가득하있던 바울이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이 진리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것이 진짜여야 한다면 이 반대되는 건 찍어 눌러버려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위협과 살기로 사람을 막 때려잡고 패고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양심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뭐가 진짠지 그 결정타가 누구였냐면 스테반 집사님이었죠 스테반 집사님이 내 앞에서 그 고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마지막 돌마다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너무나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충격을 누르기 위해서 진짜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담의 세계에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그것 좀 그만해 너가 그렇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진짜가 뭔지 알아? 진짜가 바로 나야 너가 그렇게 율법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율법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는 바로 나야 너가 이제 나를 위한 이방의 그릇으로 진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 색깔으로 색칠합시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와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 필요했는데 그 그릇을 누구로 잡으셨냐면 사도 바울로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3일 동안이나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었죠 사도행정 9장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초록색으로 색칠하십시오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와 이게 진짜 주님을 향한 거구나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게 바로 나다 너가 전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일방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번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